김두식, 암호명 문상, 의왕기부 최정희 블랙이오 그에게 조만간 극비 임무가 주어진다 그에 앞서서 사상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 왜 젭니까? 정보관리부 임의연이에요 김두식, 눈치채지 않게 가까우지 않아 민 차장이죠? 역시 알고 계셨네요 미연씨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의도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김주식 씨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나를 피하지 않았죠? 왜요? 내가 웃고서? 내 얼굴 보고? 네 얼굴 보고 좀 반했습니다 이 작전 계속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왜요? 나를 위해선가요? 내가 원해선다 그래야 미연씨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?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어둠요? 빈틈없고 냉정하고 과목하죠 근데 지금은 왜 이래요? 제가 사실 평생 어두운 조비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사람 대하는 게 좀 어설픕니다 유기엔씨가 앞에 있잖아요 유기엔씨가 앞에 있잖아요 수고투명에 UNDAR 잊고 그로우면서 사회의 이어 gunday 이어가 영광이에서 핫한 흥한 너무 양성 전 무게 피해세나 영광이 실력이 이른바 나를 도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